오우 바람이 굽네 아 근데 소리는 괜찮나요? 붓 붓 아유 어색하고만 아유 아유 여기 지름길입니다 아유 어색하다가 100% 들고 다니지 사람이 너무 많구만 사람이 너무 많구만 나 어색한데 아아 나 어색한데 말 걸지마 어색하니 아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그 눈빛 저는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그 눈빛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 전 너무 어색하군 아 좋아요 음식 좀 들어간다 아우 네 말해놨다 사모 어? 어 저 육개장 하나만요 저 육개장 사비가 사비가 아니요 그냥 가보고 바로 갈건데 네 네 네 네 저 육개장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5개장 이거 어떡하죠 stan 네? 아 저요? 아 근데 저 게임하는 사람이예요 게임하는.. 가는 사람이예요? 저요? 아 맞아요 뭐 게임이예요? 저요? 메이브요? 네? 메이브 어떻게 안될까? 유명한 사람이예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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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질렀다 에? 안 질렀지 떨어지게 생겼네 어 떨어질거 같아 아휴 어디 가서 샤워 아직 안졌으니까 해 아잼 계란히 먹어줘야... 고소한 밥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게... 계란히 먹은 날이 먹은 게1여 양배추 배추 밥이 있는 거라고 요리보게 쒸기맛 재료듣기 새우 맛있어용 잘게 썰어 치즈 치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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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한마디 안고 할 거면 차라리 때려 치는 것이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는 몸미문학공학입니다